아 맛있다 천천히 드셔만 말이면 드시 말고 말은 게 아니라 막 건더기를 막 와장창을 태근히 드시면 건더기가 맛좋아 아 말했죠 어머니 맛좋다고 해서 막 먹는 게 아니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응 응 응 나도 압니다 오늘 주사 맞으니까 괜찮아요? 목 막 마른 거? 응 그건 괜찮고 아니 갑자기 언제부터 배가 아팠어요? 오늘 아침 아침에 배 안 아팠잖아요 정신 먹어도 배 안 아파요 정신 먹으면 이제 정신 먹고 나서 배 아팠어요? 응 맨 처음 나와라 돼 입으로 경화장에 호끔 들어갔어 이제 원래 간식은 뭐 먹기로 해 간식은? 빵 빵 빵 먹고 나와라 나 빵 안 먹힌 느낌 응 이거 먹겠다 안 먹을까 잘하셨어요 배 아팠데 응 배 아팠데 뭐 약국 가서 배 아프는 양도 사 와야 돼요? 괜찮아요? 그냥 양이 그렇게 너무 많다 엄마는 나 약 넣은 게 없잖아 응 응 뭐 어때요 뭐 배 아프는 약을 먹어야지 지금 괜찮아요 배 아프는 약을 먹고 뭐에 압니다 맨 저 입으로 맨 쭉 야옹어 그냥 입도 딱 들어가니 입이 말라 그냥 입이 말라 그냥 입이 말라 그냥 입이 말라 탁 정신에 약 드셨어요? 응 배 아프다 왜 갑자기 배가 아팠지 배가 안 아프다 약을 사와요? 배가 안 아프는 약? 응 이거 사러 갔다 오게 밥 먹어 혈수 안하고 그냥 배가 아픈게 혈수 안 안 나오 혈수 안아프죠? 아 아 아 근데 갑자기 밥먹고나서 약팠지 정신 먹으네 어쩌면 주사 맞아서 아파면 저 맨춤 나오 멍이 배아파네 아침에 주사 맞아서 그런가 그 감기로 주사 맞아서 그냥 감기로 주사 맞아서 까먹고는 들어가면 돼 비빔밥이